할렐루야! 오늘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요! 박수는 영광! 그러리 그리 할렐루야! 옆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마음이 참 따뜻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추수하는 계절이 다가왔고 얼마 있으면 또 우리는 농장에서 장롱에서 두꺼운 옷을 꺼내야 할 만한 그런 쌀쌀한 날씨를 맞이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따뜻한 사람들이 그리워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 세상에 널려있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다 모여있는 것 같아요 그죠? 다시 한번 옆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려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너고지리의 찻잔이란 노래를 제가 참 좋아했는데 그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너무 진하지 않는 향기를 담고 이런 노래가 있는데 진한 갈색 탁자에다 속옷이 그 갈색 위에 놓인 찻잔이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찻잔을 딱 만지는 순간 너를 만지면 손끝이 따뜻해 온몸에 너의 열기가 퍼져 소리 없는 정이 내게로 흐른다 이런 노래예요 우리 카페 아프리카의 탁자가 진한 갈색인 거 혹시 아세요? 거기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지 마시고 이제는 핫 아메리카노 아니면 여러 가지 차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뜨거운 차를 이렇게 시켰다가 찻잔 한번 탁 만지고 그냥 마시지 말고 그 찻잔을 느끼면서 그 온기를 느끼면서 차를 마시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소확행이라고 소소한 행복을 찾는 사람들 엄청난 빌딩을 사놓고 우리 파티하면서 느끼는 행복보다도 따뜻한 온기가 있는 차를 마시면서 느끼는 행복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여러분 깨달았을 길 주의 이름으로 조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합시다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만남의 축복은 우리의 가슴에 따뜻한 온기를 가져다 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복 형식의 제목을 달았지만 사실은 이 만남의 축복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다 같이 만남의 축복은 내가 선택하는 거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신다고 디보대전서 2장 4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구분해 놓고 구원받을 사람만 이렇게 모으고 멸망받을 사람들은 빨리 지옥에 나가라 이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암해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잖아요 진리를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간섭한다면 자유의지가 아무 필요가 없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가를 먹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자꾸만 그쪽에서 노는 거예요 하하가 그래서 뱀이 여지없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하이를 꼬드겨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가를 먹게 했죠 그럼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죠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가를 먹어도 하나님은 내버려 둬요 왜 그렇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면 저는 얼마 안 돼서 다 탕진하고 그럴 걸 뻔히 알아 아버지가 그런데 탕자가 재산을 나누다니까 줘버려요 그거 자유의지니까 그런데 저는 그 자유의지라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이 주신 그 선물을 만남이라는 주제에 대비를 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예비하시지만 내가 선택한 만남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이 복되지 못했다 그 말이야 그건 하나님 탓이 아니고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어쩌다 저런 죽일놈 인간 만나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붙여주셨어? 지가 선택했어? 우리 좀 잘 알고 우리 말 좀 하자고요 결국은 뭐냐면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만남을 선택하는데 주의의 은총이 있을지어다 이런 이렇게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만남의 선택에 은총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만남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제가 어제 셀 그룹 신방을 함께 하면서 이제 셀 한 셀을 이렇게 한 자리에 같이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그러나 기도 제목들은 다 다르잖아요 가정마다 그런데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봉투에 써서 이제 저에게 이제 왔는데 보니까 거의 대부분 분들이 그 기도 제목이 안 빠져 있더라고요 우리 자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런 그 기도 제목이 있어 박인민 목사 제자라 역시 그런 제목이 안 빠지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기도라는 거 아니까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그러니까 이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바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만남에 대한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도록 선택을 우리가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은 내 마음대로 하고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줬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만남의 축복을 구하라고 제가 계속 권변하는 거예요 오늘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실 때 그 사람에게 만남을 주셔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붙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누가 충성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리야? 그랬어요 질문을 던졌어요 누가 충성된 자를 만날 수 있겠는가?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Faithful man who can find 이렇게 나와 있어요 Faithful man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된다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누가 만나랴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면 복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직간접의 영향을 받아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내게 전이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믿음의 사람 세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을 누가 만날 수 있으리야 믿음의 사람을 누가 만날 수 있으리야 청춘남녀들이 배우자를 찾아요 이제 그 어렸을 때 제가 동그라미라는 노래를 저는 노래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노래를 이렇게 듣고 부르는데 이가 빠진 동그라미 이런 노래가 있어요 동그라미에 이가 빠졌는데 그 이가 빠진 동그라미가 자기 짝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떼굴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맞춰보니 아니면 다시 또 찾아가 나서는 거예요 근데 내 짝은 과연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배필이죠 예비해 놓으신 배필 조금 여러분들이 늦었다고 해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디인가 나를 예비해 놓으신 짝을 준비해 놓고 내가 찾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한나 자매가 기대가 없는 것에 꽃을 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니까 꽃을 피워 내시는 거예요 만남의 꽃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진흙 한 덩어리를 선물로 받았어요 왜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진흙 한 덩어리로 그릇을 만들려고 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진한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신한 향기가 나오는 진흙 한 덩어리를 붙들고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아니면 바그다그의 향수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는 흙인데 흙에서 향기가 나느냐 그랬더니 백합이 자기에게 심겨졌다는 거예요 백합이라는 꽃이 꽃나무가 자기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그 꽃이 떨어져 그 진흙에 그 향기가 배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인권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걸 인권의 축복이라고 해요 만남의 축복을 간단하게 인권의 축복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인권의 축복 좋은 동욕자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목사의 행복은 어디에도 비할 데가 없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인권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동의를 안 해주시는 분은 하면 안 하시네 저도 참 인권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특별히 무엇보다도 목회하면서 너무 좋은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제가 축복이다 그리고 제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 부모를 잘 만난다는 거 이건 내 선택으로 상관은 없는 거예요 자유의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부모님에 대한 만남은 자유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죠 태어나 보니 부모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부모를 잘 만난 것은 그래서 은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총 다 같이 만나면 은총 은총인데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 태어나 보니 기독교 집안이었다 그래서 자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교회를 다녔다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모태신앙이라 어쩌고 그러는데 참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샤론이가 잠을 자면서 나한테 그래요 아빠 나는 아빠 집에 태어난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왜? 그랬더니 내가 만약에 스님 집에 태어났어 봐봐 그럼 나는 나무 아비탑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자기는 너무 감사하대요 하나님 만나기에 너무 감사하고 태어나 보니 내가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지 않았어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태어나 보니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그렇게 복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이건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나는 전혀 불모지예요 항모지예요 예수 예자도 집안에 사람들에게 나오지 않는 그런 집안인데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보다 복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보통 감사가 아닌 거예요 보통 감사가 아닌 거예요 김용의 송교사인이라는 분이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데 자기는 술집 망한 술집 아들놈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술집 누님들이 다 자기 이모들이에요 술집에서 이렇게 슬퍼하는 분들 그런 몰락한 술집 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들은 그런 단어들은 아름다운 사랑해 이런 단어는 평생 들어본 적도 없고 아주 뭐 입에서 나오는 말들 자체가 다 욕에서 시작하고 욕으로 끝나는 그런 문장 형식으로만 된 대화 속에서만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해서 아들 여섯을 낳아서 아들 여섯을 전부 다 송교사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내 아들이 이름이 송교야 이름이 송교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송교할 운명을 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을 어디 아프리카인가 어디 오지에 결혼도 안 한 청년을 송교사로 바쳐놓고 아버지가 가봤더니 아들이 참 고생을 하더래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없는 곳에서 그 고생을 하고 있더래요 자기가 보냈지만 아버지인데 안짠하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더 이상 못 있겠더래요 그 아들의 고생은 자기도 송교사고 모든 아들들이 다 송교사지만 그 막내 아들이 특별히 또 막내라고 하는 건 부모들한테 다 밟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일정을 앞당겨서 아들이 이렇게 현장에 송교장에 갔을 때 무슨 라면 박스 같은 깍대기 박스에다가 이렇게 찢어가지고 펜으로 글씨를 편지를 잠깐 짧은 편지를 썼대요 우리가 이 오지에서 죽어 천국 한부판에서 만나자 그리고 쓰고 던져놓고 오면서 많이 울었다 이런 얘기 합시다 그러니까 그 망한 술집 아들로 태어나서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욕이 안 들어간 문장이 안 되는 공원에서 살아가던 자기를 그 술집 아들 놈을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줬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아들 낳으면 전부 다 송교사로 바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는 쭉쭉 송교사로 다 드렸다 이거예요 그래도 이 은혜 다 갚을 길이 없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제가 만남의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그 만남의 축복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축복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이 역사적인 사건은 내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만남이라 그 말이야 사람들은 행복을 찾고 싶어해요 근데 파랑새처럼 잡히지 않아요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행복은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울고 웃고 싶어 내 마음을 만져줘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때야 그 행복의 나라가 어디이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행복을 좋아해요 행복을 찾고 싶은데 그 행복은 예수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 그래서 연대기란 말은 크로논리지라고 그러죠 크로논리지 그냥 그 흘러가는 역사의 시간들을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 때가 참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 참으면 합시다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이 때가 참해란 말은 이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는 시간이에요 이걸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온 시간 내가 주를 처음 만난 그 시간 그것은 여러분 이 지구 역사가 예수님이 찾아온 그 시간에 반타막이 확 나와버렸어요 역사가 그렇죠? 역사라는 단어는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히스라는 단어와 스토리라는 단어의 연합이에요 그의 역사라는 말인데 그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역사가 이 히스토리가 그분이 딱 찾아오는 순간에 딱 반타막이 나는데 A, D와 B, C로 반타막이 나는 거예요 비포 크라이스트 안노 도미나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역사와 예수 안에서의 역사로 딱 어떻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는 순간에 역사의 주인이 오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그대로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주 예수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아멘이시죠 주 예수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후에 나는 변하여 새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이제 방향이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예 축복을 향해서 달려가게 돼 있어요 누가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는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루키라는 성경의 책에 보면 2장 1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레우로 친적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라 모함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워낙은데 이 나오미는 시어머니입니다 루스 며느리고요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누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죽는데 우연히 엘리멜레우로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추수할 때 이삭을 죽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주인은 이삭이 떨어졌으면 그 이삭은 가난한 자 가부들의 몫이에요 그것만 해도 다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그 놀라운 그 이 사랑이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스며들어 있어요 그걸 죽지 말래요 그 이삭을 주어서 또 생계를 이어갈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시라는 여인이 모하비라는 곳에 이민 온 그 한 청년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뿐만 아니라 자기 아주머니들도 다 같이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 둘하고 시어머니 여자 셋만 남았는데 나오미가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제 너희 남편이 없으니 자유롭게 돌아가라 가도 된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거라 그랬는데 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 입 맞추고 어머니 잘 돌아가십시오 나는 고향으로 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빠이빠이 하면서 굿바이 피스하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루시라는 여인이 따라 나서는 겁니다 어머니 내가 예 집안에 시집 와서 비록 남편은 죽었지만 그러나 내가 어머니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어머니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이제 어머니의 나라도 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나도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얼마나 참 고맙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나오미가 루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게 베들레엠입니다 다시 태어난 동네죠 왜냐하면 이 루시라는 여인이 다이세 할머니가 되어버리거든요 이방 여인인데 누구하고 결혼해서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그런데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잠원 20장 6절에 말하는 페이스플 맨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슬픔의 여인 이 나오미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기쁨이란 뜻인데 나오미 왔어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슬픔의 여인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름은 기쁨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내가 신랑 잃고 자식까지 다 잃어버린 차에 무슨 기쁨이란 이름이 어울리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루시라는 루시라는 그 며느리 때문에 나오미가 웃게 되죠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하나님이 그 준비한 한 사람을 이 루시 만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연히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 그랬는데 이 말은 루시 의도적으로 가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임했다 이런 말이에요 다 자나님의 섭리가 임했다 만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날 때 저는 이렇게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제가 얼굴에 뵙고 그러는데 저는 이 만남을 참 귀하게 어깁니다 사람들은 계산을 주판을 딱 주판하리 돌아가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내게 유익 있을까 없을까 그런 식의 만남은 그런 식의 만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만남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신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 속에서 보내주셨을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왔죠 집회 때도 왔다가 박 목사를 만나고 참 정의가능 목사님이다 왜 그럴까요? 저는 제가 목사라고 직분위 목사라고 또 교회가 큰 교회 목사라고 제가 뭐 좀 잘 나가는 목사라고 겉만 떠는 그런 거 혹시 내가 혹시 보이시나요? 저는 그런 그런 게 그런 거 없이 살려고 애를 쓰는 목사거든요 그냥 그냥 제가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만남이 하나님이 섭리하는 만남일 때 그에게도 나에게도 최고의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는 분만 박수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섭리적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축복된 만남이 있기를 추억을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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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나는 우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사연이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우리만 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은혜였어 내가 바꿨습니다 가사를 주님의 은혜인 거죠 저는 이 민족을 생각할 때 한국 교회사와 이 민족의 역사 이거를 떼어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이 민족의 중흥과 번영에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와 한국 이 민족의 이 서글픈 역사와 기독교와의 만남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했는데 민경배 교수라는 교수님이 한국 기독교회사를 가르쳤어요 우리나라에 가장 권위있는 교수입니다 민경배 교수님이라고 유명합니다 그 교수님의 강의가 참 좋았어요 근데 그분이 쓴 한국 교회의 교회사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그 머린말 한국 교회사 대표적인 그분이 쓴 한국 교회사라는 책의 머린말에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9세기 아시아의 긴박한 국제적 갠장 속에서 우리나라는 워낙 힘이 없었고 아무 도움이 될 곳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미스터 션샨이라는 그런 영화 드라마가 요즘 나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못 보는 것 같아요 상당히 대작인데 가끔씩 가 보는데 그러니까 일본 서구 열광들 뭐 하여튼 대단한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호기심을 가지고 또 집어삼키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혼돈의 시대에 역사를 그린 그때 당시에 이 알사탕 녹갈사탕 하나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 모습 그런 것들 또 그려놓았더라고요 그런 정황 속이죠 그런 비움과 좌절이 엄습할 때 이 겨레가 기대어 손을 잡을 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다 우리는 그의 손이 따뜻하다고 느꼈다 우리를 잡아준 손이 넓고도 단단하다는 것을 알았다 개화기 이전 우리들은 세계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역사당 한 번도 세계민족과 손잡아 보지 못하고 약소민족을 세국으로 겪고 오는 우리의 겨레였다 우리 이웃의 세계 열광으로 진입한 신흥일본이 후시탐탄 먹이를 노리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기독교는 이미 이 땅에 한 발짝 발을 디디고 있었다 우리 애로운 겨레는 그 교회를 통해 비로소 세계와 손을 맞잡고 머리를 둘 수가 있었다 교회는 차고 넘쳤다 추운 겨울 교회당 마당에 거적을 깔고 앉은 무리의 수가 교회당 안에 사람들보다 많았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치고 있었다 이들이 근대 한국의 새로운 기백의 집단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그들이 민족의 얼 그 틀을 잡아 형제를 갖추어주고 그리고는 시련과 압지의 쓰라냄을 가슴 펴고 이겨나가게 해주었던 것이다 서재필 안창호 김구 이승만 윤치호 이승훈 등은 개신교인으로서 민족 정신을 일깨우며 희망의 아리랑을 노래하게 했고 기독교 신교육을 받은 김필레 김마리아 신혜경 신의경 유각경 이명신 등은 모든 여성 운동가들로 민족을 이끈 지도자들이었다 3.1 만세운동을 추도하다 숨진 유관순 상록수의 채웅신 조선의 성료로 불리는 방해인 등은 여성교육이 배출한 퇴폐적인 인물이었다 이에 대해 초대 한국인 학장 김할란 여사 인덕대학교 설립자 박인덕 여사 신강 여고와 절제운동의 창시자 손종규 여사 등 수많은 여성들이 기독교 민족 지도자로 배출되었다 여러분 이 한국 기독교회 사를 보면 우리 기독교와 우리 한국이 절망을 가졌던 이 한국이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세계 열광검으로 머리를 들 수 있었고 지금은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IT 계통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선봉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여러분 여행을 가끔씩 해외에 나가다 오면 아파트나 이런 건물들 타오면 거기에 대부분 에어컨 시래기가 LG인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남아공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공항에 갔는데 삼성의 그 그 광고가 그냥 그 안을 다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 같이 간 대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아프리카에 대한민국의 이런 기업들이 거의 광고를 다 주도하고 있고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 나라가 교회와의 만남을 통해서 기독교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 아멘이시죠 어제는 인천에서 북광장에서 쾌혁축제라고 하는 동성애자들의 쾌혁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아시다시피 기독교가 가장 먼저 들어온 성지라고 인천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인천 재물포항에 복음을 가지고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성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지에 동성애 쾌혁축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북구청장 그러니까 인천 북구청장도 그 쾌혁축제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쾌혁축제는 우리 구청에서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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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끝까지 저항해서 축제는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언론도의 보도를 보십시오 그 아름다운 축제에 이 기독교인들이 행패를 부려서 축제가 무산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뎅이 까고 그 음란한 옷을 입고 음란한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태되는 목사들의 수갑으로 채웠습니다 나는 그 현장에 가지 못했지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민족이 기울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독교 대표적으로 그런 그 동성애 반대를 하고 있는 소광소 목사님은 수갑차서 가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난 너무나 작아진 걸 느꼈다 이렇게 소외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봤습니다 이 페이스를 보는 그대들 중에 누구라도 이런 자리에 가서 반대를 외쳐본 적이 있는가 순교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순교는 삶 속에서 순교할 수 있을 때 진짜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 주님께서 네가 어떻게 순교할 것인가를 임의도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순교하려는 말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목이 잘리고 사지가 열토막이 나서 죽었습니다 그도 이미 순교를 애견했습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받았다 다시 주 담을 수 없는 어퍼링 서비스 물을 쏟아붓는 제사 피를 쏟아붓는 제사 쏟아붓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이제 피를 쏟을 것이라고 하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자기 몸으로 희생제사를 드리고 죽을 거라는 것을 이미 사도곤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거야 내가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걸 싫어한 사람에 대해서 사람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속에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줄 그 사랑의 줄로 만남의 축복을 줄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 그 줄로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호세아 11장 사절에 호세를 통해서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렇게 말해요 난 거기서 이 만남이란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라인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밑에 줄을 서는 거예요 어디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또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도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줄로 그 사람을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엮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이 뭐냐 그 신앙은 하나님의 계획과의 만남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다 같이 신앙은 하나님의 계획과의 만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곧 그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저 사람을 왜 만나게 했을까 저 사람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헐몬의 이슬 같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큼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그러면 만남이 있어야 연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질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을 엮어내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김포 한강신도시에 살 것을 어떻게 여러분 미리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평 살 때 제가 어떻게 김포라는 곳에 살 걸 생각해 봤겠습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곳에 왔을까요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또 이곳에 살게 되었을까 그리고 김평과 함께 오셔서 저를 만나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구나 너와 내가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구나 옆 사람에게 인사 당신과 내가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줄 4등전 16장에 보면 아주 멋진 만남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바울이 사도바울이 빌리뽀에 이르렀을 때 거기 유럽입니다 유럽 사도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어요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인가 보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지 하면서 이제 그 그쪽으로 갔는데 도육자가 있어야 뭔 일을 하죠 근데 그 안식일 그러니까 그 유태인들은 안식일에 해당해서 모여서 이렇게 신화곡을 회당에 모여가지고 그 그 율법을 율법을 읽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나 유대인이 가는 곳에서는 회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우리 예수 믿는 민족이 된 후에 우리 민족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교회를 세우죠 그러니까 신기해요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우고 우리는 교회를 세워요 하여튼 저 알래스카에 저 그 뭡니까 추워가지고 뜨거운 물을 공중에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뜨거운 물이 삽시간에 얼어가지고 아주 멋있는 모양을 만들어내는 영상을 보셨어요 그렇게 추운 나라 그런 추운 나라도 가보면 한국인만 있다면 두 명만 있다면 그건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신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기도할 곳이 있는가 찾아봤다는 얘기는 회당을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가에 갔는데 그 누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동의 심장 14일 15절 도와드라 시에 있는 자세가 옥감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남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뜻을 순정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만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업을 성공시킬 만한 그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제가 엊그제 시내를 벗어나서 어디를 갔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샀는데 건물 뒤에 논이 쫙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 벼가 쫙 익었는데 또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 거죠 벼에다가 내가 이제 내가 걸음을 좀 주고 왔어요 그런데 그 벼이 익어가는 지금 막 익어하고 있거든요 김포평양의 벼가 익어갔는데 그게 이제 몇 배가 될까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 이러거든요 벼씨 하나가 심겨져서 몇백 개의 벼씨를 만들어내요 그 쌀 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반드시 성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공하셔야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했던 한 사람은 땅속에 묻었어요 한 달란트 그러나 두 달란트, 열 달란트, 다섯 달란트 전부 다 성공했어요 다 남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함을 사업하면 반드시 남깁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반드시 남깁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하시고 그러면 그런 위대한 만남을 주는 거예요 토마스 성교사가 사실은 대동강 쪽으로 가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게 서울 쪽으로 한강 쪽으로 오고 싶었어요 인천항 쪽으로 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 풍랑을 만나서 아마 그쪽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배가 오는데 마치 썰물이 돼가지고 배가 못 빠져나간 거죠 물은 잔잔히 차 있고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으니까 꼼짝 못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목손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휘발위로 이렇게 불을 붙여서 기름을 넣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그 배에다가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그 배에 불이 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얕은 물이니까 뛰어내리면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토마스 성교사도 그때 그 배에 승선해 있었는데 성경을 가지고 왔잖아요 한문으로 써가지고 번역해 와가지고 이제 왔는데 자기가 이제 순교할 날이 얼마 안 됐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만큼은 가져온 목적도로 전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경을 이제 품에 안고 가지고 이제 뛰어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선 군인이 토마스 성교사의 창으로 찔려 죽이죠 그런데 그 죽으면서 이 성경책을 이렇게 던져요 그 해변이죠 해면으로 던지는데 그거를 이제 아이들이 놀러 갔다가 이제 그거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가다가 어떤 사람한테 주니까 야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저주를 받는 책이야 빨리 갖다 버려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그 말에 솔깃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가지고 있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싫어한 아저씨가 있었어요 아주 싫어한 아저씨가 좀 못됐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가지고 그 아저씨는 뭔지도 모르고 집을 짓다가 도배가 안 돼가지고 그 읍내로 종이를 사러 가는데 종이가 비싸거든요 그때 당시에 종이를 사러 갈 참이었는데 성경이니까 고급종이로 성교사님이 고급종이로 성경을 써놨으니까 마치 종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저 주었어요 그러니까 갖다 버리라고 그럴 줄 알았더니 그거 가지고 온나 내가 꼭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전부 다 찢어가지고 아주 천장하고 이렇게 전부 다 도배를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낮잠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천장 맨 한가운데 맨 한가운데 성경 구절이 너무나 놀라운 성경 구절인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걸 보다가 갑자기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그곳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가 돼요 그걸 넓다리 교회라고 그러는데 이름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 바뀐 최종적인 이름이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넓다리 교회의 이름이 장대현 교회로 바뀐 거예요 그 장대현 교회는 최초의 성능이 폭발해 있었던 교회입니다 평양의 대부응을 이뤘게 된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책을 몇 권을 세 권이죠 세 권을 품에 안고 뛰어내렸다가 그거를 창의 말에 주감에 던진 소마스 성교사에 피가 묻은 성경이 그 저주의 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집에 도배가 됐는데 그 도배된 책 중에 책장이 왜 또 한가운데 그런 말씀이 천장에 있느냐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넓다리 교회인데 그 넓다리 교회가 성령의 대폭발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의도하는 것은 서울 쪽으로 오는 거였지만 토마스 성교사는 평양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최초의 피를 뿌리는 그런 성교사가 됐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한민족 가운데 폭발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만남이 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저주의 문서라고 했던 성경책과의 만남이 됐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토마스 성교사라는 사람의 줄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최고의 축복된 만남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다 같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가 만났습니까? 그러면 네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인격적으로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말하면 사실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사람이 많잖아요 뭐냐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그분이 인격이신데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인격은 뭐냐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 그러니까 로봇은 인공지능이라고 AI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제 자유의지를 선물, 로봇하에 선물하면 그 로봇은 자기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로봇이 사람을 자유의지로 죽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지 않고 자유의지를 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로봇 전문가들이 서로 AI를 만들 때 사람을 죽이는 프로그램을 넣지 마라 이것은 인류의 엄청난 왜냐하면 이제 군인들이 가서 죽으니까 로봇들이 싸우는 군대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로봇은 그 사람을 판단해 적군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어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의문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한 불행을 낳을 거다 그래서 AI, 로봇 전문가들은 사람을 죽이는 킬러 로봇을 만들지 말자 자기네끼리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까지 약속을 지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격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내가 인격이신 하나님을 내 인격이 만나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그래요 그 만남은 정말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그리워하고 사모해할 만남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비결을 말해주는데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 줄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만나보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나는 늘 만납니다 하나님은 늘 만나죠 그 인격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았냐면 어떻게 만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토인이 됐으면서도 우리가 내가 끊지 못하는 그런 것들 왜 나는 이런 하찮은 것 하나 끊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있을까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술 내가 안 먹어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술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손을 막 떨어가면서도 그걸 마시는 거예요 백해무익하잖아요 담배가 뭐가 나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거 못 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젊은이들의 정욕 정말 이기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이런 거 하나 못 끊을까? 괴로워하는 분들이 상담 많이 합니다 어떻게 나는 이걸 이런 것들을 마귀의 하나의 유혹인데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는 하나의 수단인데 그런데 그것은 힘으로 능으로는 안 됩니다 제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네요 내 재능을 총동으로 해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예?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잖아요 그 바라보는 시선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나도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그걸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예 그 만남 속에서 주님의 시선을 날마다 느껴가는 거예요 예 때로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밀어넣느냐 광야 광야는 우리 인생들의 최고의 학교예요 그곳에서 나다지는 법을 배워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통해서 예 인생에 그 여러분의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에 이끌려가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줄로 엮으셔요 참으로 복된 만남을 주십니다 놀라운 만남을 주셔요 예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만남 그 만남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예 충성된 사람을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내가 충성돼야지 내가 충성된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나는 충성되지 않는데 어떻게 충성된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군사람들 보면 자기 며느리감이 아주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당연하죠 그런데 자기 아들은 개첩 아니야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믿음의 여인이 그 남자한테 신을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내 아들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내 아들이 변해서 내 가정에 신실한 그런 그리고 반대로 반대로 마찬가지 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그 가정에 오기를 바라겠죠 지금은 참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후배 중에 그만이 우리 교회에 그만이가 있어 그만이 너는 그만이냐 우리 아버지가 아들 다섯 우리 아들 날라고 했는데 딸이 다섯 명째 나가지고요 제가 다섯 번째인데요 그래서 딸 그만이라고 해서 그만이라고 쳤어요 이름 많아요 그만이, 끝순이, 말순이, 말자 다 이건 딸 집안 그 이름만 들어도 아, 딸 부자집 막내구나 이게 알 수 있어요 막내는 아닐 수도 있어요 말자가 말자라고 했는데 이름이 또 나와 얘가 또 딸이라고 해서 그러면 끝순이라고 쳐 또 끝순이가 그만일 줄 알았더니 아, 나 또 그만이라고 쳐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면 뭐 얼굴도 못 다니고 다녔어요 그만이네 엄마는 근데 지금은요 시대가 변해가지고요 아들 여섯 되는 부모는요 전철 타고 다녀요 근데 딸 여섯 집안은 뭐 타고 다녀? 어떻게 잘 알아 그렇게? 참, 소문 벗어났네 끊으니까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 왜냐하면 아들보다는 딸에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조금 더 준 것 같아요 아들은 부모를 완전히 떠나야 돼 그런 마음을 떠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가문이 생기잖아요 아들이 부모에게 계속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마음의 끝에 어느 부모는 확 잘라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DNA에 아들에게는 근데 딸에는 상관이 없잖아 그 집안은 그러니까 딸에게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아주 그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연구예요 뭐 누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저는 참고로 딸 둘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복을 많이 받았지 아들인 분들을 기죽으려고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또 딸 같은 아들도 있어 마음이 참 부모님을 향한 마음 근데 아무튼 이런 그 이제 며느리짜리나 사이짜리가 잘 들어와야지 참 좋겠다 누구나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젊은 청년들 너무 예쁜 여자 예쁜 여자 그러지 마세요 예쁜 여자 예쁜 여자인데 소가지가 사나워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래 소가지가 좋고 조금 어? 뭐 뭐 예뻐는 상관이 없지만 참 착해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예뻐 근데 아주 진짜 막 가시 같아 그럼 누구하고 살까 자 나는 가시 같아도 나 예쁜 여자 살겠다 손 들어봐 손 안 드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여자가 참 예쁜데 성질은 너무 사나워 근데 참 감사하게 성질도 좋고 또 예쁘기도 한데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 하루 멍청이 빠졌어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런 사람은 살기 쉽지 않습니다 네 좋아 하여튼 머리도 좋고 성질도 좋고 예쁘기도 해 근데 몸이 약해가지고 한 달에 한 20일은 도로 놓어 있어 그럼 어떤 여자라고 살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아이고 그러면 몸도 좋고요 성질도 예쁘고요 얼굴도 예쁘고요 또 머리도 좋고 그런 여자가 어떻게 너한테 시림을 오겠냐 생각을 해봐라 그런 여자가 누구한테 시림을 가겠냐 이거야 그러니 우리는 이거를 정말 은총이 임해야 된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총 목사님 포기하란 말입니까 내가 언제 포기하라고 그랬어 은총을 고라고 그랬잖아 그럼 내가 만남의 축복이 그럼 내가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 다 같이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아멘 해야지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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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 같은 좋은 청년을 만나시고 아멘 리부가 같은 그런 신실한 여인을 만나시고 아멘 그러셔서 또 여러분 사도바울같이 루디와 같은 좋은 독자 만나는 역사가 있고 아멘 그리고 또 사도바울같은 좋은 목사님 만나는 축복이 있고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친구 만나는 거 잘 만나는 것도 복이라고 그랬죠 친구 잘 만나는 거 또 뭐 부모 잘 만나는 거 다 복이죠 근데 최고의 복은 마지막 때 주의종 잘 만나는 게 복입니다 주의종 잘못 만나면 지옥 가는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종이 돼야 되고 아멘이 별로 없다 좋은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또 저에게 좋은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남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최고의 축복된 만남으로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으로 초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초원합니다 박수로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두 손 먼저 들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과 일터에 우리 영적 생활에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고원의 섭리가 성취되는 역사에 깨도와 다 같이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